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맛집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통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강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3강 들어갈 시간인데 지난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꼭 이제 지난 강의를 보시고 이어서 보셔야 더 도움은 되실 거예요. 물론 건너뛰고 보셔도 주식 매매 관련된 기법이라든지 원리 이런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제 강의는 또 처음부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짧은 강의니까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이전 강의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동평균선 강의 하입니다. 지난주에 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어지는 강의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골든크로스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데드크로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동평균선에 밀집까지 해서 이동평균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 강의 이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활용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이동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식을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다 단가가 다르겠죠? 평균 단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이 어떨 때와 어떨 때가 다르다고요? 수익 중일 때와 손실 중일 때 투자 심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 매매예요. 이동평균선 매매가 뭘 활용하기 위함인지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 중일 때 기분이 좋을까요? 손실 중일 때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수익 중일 때 기분이 좋겠죠. 수익 중일 때와 손실 중일 때 사람의 매매 심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이용하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다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 강의 한번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은 꼭 이어서 보세요. 지난주에는 이제 골든크로스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이제 데드크로스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데드크로스예요. 주가가 60일, 20일 그리고 5일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안 좋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모든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5일 전에 주식을 매수를 했던, 20일 전에 매수를 했던, 60일 전에 매수를 했던, 언제 매수했던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주식을 보유한, 최근에 보유한 사람들이 손실이라면 어떤 투자 심리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반등할 때 본전에서 팔고자 하는 본전 매도 심리가 발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다라는 부분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강의 또 못 보신 분들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저희 지난 모든 강의들 또 풀 버전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두 들어오셔서 강의 배워가시고 외국인과 기관에 지지 않는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주식 맛집, 이 프로그램 이름이죠. 주식 맛집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채널 추가만 해놓으시면 모든 강의 볼 수 있으니까 꼭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데드크로스는 뭐라고요? 언제 샀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인 상태, 투자심리가 안 좋습니다. 그럼 뭐가 쌓인다 그랬죠?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물 위치에서 주가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주식이 올라갈 때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조금만 반등해도 매도를 하려는 심리가 강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매물들을 다 뚫어내고 이 평선을 모두 돌려내면서 주가가 돌파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투자심리의 전환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데드크로스가 골든크로스로 바뀌는 거죠.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러한 형태가 나왔다면 기술적으로는 어때요?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 중에 뭐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자, 방금 보여드렸었던 데드크로스 이후의 흐름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이고요. 그 이후의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주식을 매도했다면 손절매가 되겠죠. 손절매는 누구나 가슴 아파요. 하지만 그때 손절매를 하지 않으면 손실은 훨씬 더 커집니다.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매도하는 게 낫겠어요? 저 동그라미 쳤던 부분에서 매도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빨리 손절을 해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데드크로스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추가 하락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역시 데드크로스입니다. 멀쩡하게 움직이던 주가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거대한 은봉을 그립니다. 밑에 표시된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보시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역시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는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거래량이 동반되는 장대 은봉은 단기적으로는 탈출 신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뭐라고 그랬죠? 네 탈출 신호입니다. 비상경계 등이 켜진 거예요. 왜? 모든 입형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했으니까. 그러면 왜? 뭐가 안 좋은데. 지금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손실이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다. 이 부분이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주가 위치에서 팔면 며칠 만에 큰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런 위치에서도 팔지 않으면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더 하락할 수 있죠. 동그라미를 쳐드린 부분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구간입니다. 데드크로스 발생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손절매를 어려워 하시죠. 어려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이제 대체적으로 손실 보고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굉장히 이제 마음의 손실이 크고 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의 수익과 100만 원의 손실이 같은 기쁨과 같은 슬픔이 아니에요. 100만 원 수익은 50만 원의 손실과 같은 기본적인 만족감 그리고 실망감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100만 원의 손실을 만회하려면 200만 원의 수익이 나야지 기분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손실에 이제 사람들은 훨씬 더 민감해요. 근데 그 부분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 주식을 매수할 때 손실 볼 거야 라고 매수하시는 분은 없겠죠. 무조건 돈을 벌려고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 이렇게 맘대로만 되면 누구나 다 돈 벌 수 있잖아요. 매수하고 횡보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식을 매수할 때 이 종목이 상승하면 어떻게 할 건지 하락하면 어떻게 할 건지 횡보하면 어떻게 할 건지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해도 당황하지 않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은 결국 나와의 싸움이기도 해요. 나의 심리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만 이제 좀 안고 가시자 좀 알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한 주식이 항상 올라가지 않는다. 하락하고 횡보할 수도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하셔야 주가의 하락이나 횡보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데드크로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120일 이평선이나 200일 이평선이 들어갈 수도 있죠. 단기 이동평균선 여기서는 5일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5일 이평선이 60일도 깨고 20일도 깨고 내려갑니다. 밑에 또 설명도 해놨죠.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겠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싸다 하고 덥성 매수하면 지하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주식을 엄청 잘 알고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겠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활동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뭐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꼭 유념을 해두셔야 돼요. 단타를 치시거나 단기 매매,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워렌 버피이시기 때문에 난 장기 투자를 좋아해. 한 번 사면 2년, 3년 안 팔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매수하고 며칠 만에 팔아요. 일주일, 2주일 내로는 승부를 봐요. 이러신 분들이시라면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를 꼭 활용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개념입니다. 이동평균선의 밀집. 자, 지난주에 골든크로스, 그리고 이번주에 데드크로스 설명드리고 밀집까지 설명드려서 이동평균선 강의를 마칠 겁니다. 자,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저의 풀 버전의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계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어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은 제가 이제 공개, 강의 모두 다 올려놨습니다. 공부할 자료는 너무너무 많아요. 풍부하게 올려놨으니까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주식 맛집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갈 겁니다. 링크 보시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어요. 모든 강의는 채널에 공개되고 있으니까 꼭 추가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동평균선의 마지막 내용, 이동평균선의 밀집입니다. 사실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강의는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제가 간략간략하게 정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풀 버전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풍부한 내용들 아실 수 있어요. 자, 밀집 들어가 볼게요. 밀집이 뭘까? 단기,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이 밀집입니다. 매수와 매도 간의 힘의 균형이 굉장히 팽팽한 구간이 밀집이다. 보통 추세의 전환이 시작되기 초입 구간에서 나타나고요.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후에 나타난 방향으로 주가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집된 후 나타난 방향, 뭐가 나타나요? 주가가 나타난 방향입니다. 주가가 움직인 방향으로 주가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 책에 보셔도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제 강의에서는 뭐를 항상 강조드리죠? 원리. 밀집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급등한다. 이거는 어떤 책을 보셔도 나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원리까지 설명한 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밀집의 원리까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원리까지 알아가셔야 뭐라고요? 기억에도 오래 남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매매 개념을 가지고 응용해서 나만의 매매법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식 강의는 원리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도시화된 그림을 한번 볼게요. 5.1선, 20.1선, 60.1선 보시면 어때요? 화면에서 갈수록 밀집하고 있죠.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 때 이런 이동평균선의 밀집이 나타날까?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보이지 않고 쭉 횡보할 때 이동평균선은 다 모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주가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횡보한다는 것은 뭐예요? 5일 전에 샀던, 20일 전에 샀던, 60일 전에 샀던, 120일 전에 샀던 대부분의 투자자의 평균 단가가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선도 모이게 되는 겁니다. 주식을 매수한 시기와 관계없이 주식 매수 단가가 비슷한 구간, 그게 밀집이에요. 주가가 조금만 상승해도 대부분의 매수자는 어때요? 이익 구간으로 진입하겠죠.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대부분의 매수자는 어때요? 손실 구간으로 진입하겠죠.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 밀집의 원리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밀집한다는 건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간 횡보하게 되면 그 주식을 언제 매수했던 상관없이 대부분의 매수자가 비슷한 평균 단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매수자들의 평균 단가를 추측해서 현재 주가가 어디 있느냐를 이용하는 원리. 매수한 사람들이 많은 평균 단가보다 현재 주가가 위에 있으면 가볍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매수한 사람들이 많은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밑에 있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동평균선의 원리예요. 밀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위로 주가가 올라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익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 만 명 정도의 투자자가 현재 본전인데 만 명 정도의 투자자가 한 번의 이익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매물도 거의 없습니다. 자금 매수에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집 이후에 나타난 주가의 방향성대로 주가가 급변하는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동평균선의 밀집이 있네. 지금 이쪽 정도를 보시면 이제 이평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가 등락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주가가 변동성을 줄이면서 이동평균선이 모입니다. 5일선, 21선, 61선이 모여있죠. 5일 전에 매수한 사람, 20일 전에 매수한 사람, 60일 전에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가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양봉이 떴습니다. 양봉이 뜨면서 모든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죠. 이렇게 되면 이 주식을 보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전권에서 수익권으로 전환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한 방에 개선이 됐다는 거죠. 이런 위치에서는 자금 매수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이 뭐예요? 밀집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모든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던 구간. 그게 지금 보여지는 동그라미 구간입니다. 동그라미 구간에서 모든 밀집 위로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죠. 매수 포인트는 어디예요? 매수 포인트는. 자, 이전 거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다 밀집이 돼 있는 겁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로 완전히 올라오진 못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관심. 매수 대기 구간이에요.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 위치죠. 이 위치.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죠. 올라온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중에 돌파됐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 나는 단타보다는 좀 스윙이라든지 며칠 가져가는 매매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이런 매매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강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 타점은 지금 보시는 차트죠. 모든 이평선의 밀집 위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수 단가 구간에서 매수 단가 위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호전되는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밀집을 이용한 매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볼게요.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과거에는 주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평선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주가 안쪽으로 이평선이 모입니다. 왜 모여요?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비슷해지는 구간입니다. 왜? 주가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밀집 상태에서 주가가 밀집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평균 단가 위 매수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죠. 반대로 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밀집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평균 매수 단가보다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죠. 물린 사람들이 갑자기 수두룩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금 매도에도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이시는 차트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나요? 아니죠. 지금은 밀집만 돼 있는 거고 밀집 위로 주가가 안 올라왔습니다. 밀집 위로 주가가 올라올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 차트 형태는 어때요? 관망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다음 날이죠. 이 평선 위로 주가가 살짝이지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왜? 대부분 매수자들의 평균 단가 위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투자 심리가 어떻게 돼요? 호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된다. 탄탄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매수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종가에서 매수하시면 조금 더 명확한 신호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밀집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어때요?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밀집 후 매수 타이밍까지 나온 거고 동그라미 위치에서 매수 이후에 주가가 급격한 투자 심리 호전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어디서 매도해야 돼요? 네, 그 부분은 또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이 시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의 모든 강의는 중요한 게 뭐냐? 해보셔야 됩니다. 강의 볼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어, 이해는 했어. 이해만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해서 얻는 건 없어요. 뭘 하셔야 될까요? 실제로 매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어, 지금 제가 2주에 걸쳐서 이동평균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뭐 말씀드렸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리고 지금 밀집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차트가 골든크로스를 나타냈는지, 그 이후의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어떤 차트가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그 이후의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어떤 차트가 밀집을 만들고 그 이후의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어때요? 실제로 매매를 해서 그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은 해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서는 어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내가 직접 겪어보고 어떤 대응이 좋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원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변해요. 20년 전에 주식시장과 10년 전에 주식시장과 지금의 주식시장 어때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다른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하려면 기계적으로 암기에서는 극복할 수 없어요. 어떤 원리로 이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이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일 2평선이 20일 2평선 위로 올라오면 골든크로스 매수 이거를 원리를 모르고 기계적으로 암기만 해봤다고 쳐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예를 들어서 4일 2평선이 17일 2평선이 위로 올라올 때 매수 이런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 심리의 전환이라는 것을 알면 이동평선의 일수는 시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혹은 나에게 맞게 변경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리를 가져가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매매 전략입니다. 단기, 중장기 2평선 위로 주가 상승 시 매수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일, 20일, 60일 혹은 5일, 20일, 100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동평균선 좀 바꿔도 되는데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게 5일, 20일, 60일이니까 이 부분 포커스 두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모였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모인 2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올 때 매수하셔야 돼요. 주식은 확인하고 매수하고 확인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예측해서 하지 마세요. 주식은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측보다. 그 부분도 제가 앞으로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이어서 이동평균선 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 강의, 풀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저의 다른 많은 강의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저희 모든 강의들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추가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로 추가가 안 된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주식 맛집 정확하게 문자 보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 갈 겁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채널 추가만 해놓으시면 그 안에서 저의 모든 강의 내용들 공개되어 있습니다. 풀 버전 강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